뭐 할라고? 양을 무지 많이 넣어서 양폭탄이라 불러도 될 만큼 양이 많이 들어있는데다가 양이 3,4인분 양인 가성비가 끝내주는 내장농골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 끄고 왔지. 뭐 양고기 들어간 거야? 자꾸 소 위장만 하는 거 나도 알아. 뭐요? 그래서 그게 뭔데? 양폭탄 내장농골. 너 제품 쭉 깔아놓은 게 혹시 광고야? 오늘 광고형. 그랬어? 어디 제품인데? 핵인흥 마켓. 드디어 핵인흥 마켓 광고가 들어왔군. 그리여 내가 여기 실패한 것도 있지만 좋은 건 다 소개했잖아. 그렇지. 근데 제품 얼마야? 이거 1.5kg 16,800원인데 특별 행사가로다가 12,800원에 찐소스 2개, 2개 상 우동서리 가정 주는데 신규 회원 가입하면 1000원 쿠폰에 알림 설정까지 하면 1000원 적립금 가정 줘가지고 최대 36% 할인된 18,000원에 구매 가능해고 영상 업로드일부터 일주일 이내 구매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리뷰 중에 베스트 10명 선정해갖고 5만원 쿠폰 가정 지급해준냐. 훌륭합니다. 중량은 제대로 봤어? 이거 1.5kg인데 딱 제 몸이 1.5kg 넘게 나오네. 제품 특징은 뭐야? 이 하루 동안 푹 구운 깁꽂이는 사골 육수에 시대로 삼고 세척에 숙성까지 한 깐 양하고 손에 자긴 부지먹에 들었고 마늘, 양파, 대파, 고춧가루를 함께 볶음 비법 양념 잡으려다가 얼큰해고 싱싱해 무청이들어 부진 양이 슈커레대야. 어떻게 먹어? 이 냉장에 동 자는 걸 신나게 꺼서 냄비에다 삭 부어주고 양도 많고 양도 많네. 5분 동안 펠펠 끓여서 맛나게 먹으면 되는데 요거 전골이나 식으면 짜증있게 약불로 살살 끓여주며 물 부어가며 먹는 겨. 이제 먹어봐. 그리여. 오우. 맛나거쭈? 끝내준다. 맛은 어때? 야 이거 진짜 맛있다. 니까봐. 양이 폭탄으로 들었고 이거 봐봐 곱창도 들었어. 맵기는 어느 정도야. 이 맵지 않고 딱 얼큰해. 장난아 쓴 맛은 없어? 이 그런 거 안갠 없어. 그건 내가 보장이야. 찌 소스는 주는 이유가 있어? 이 까냐고 곱창 찍어먹으니까 새콤잠콤하니 맛있네.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이 쑥갓땅면, 마늘고축 같이 넣어 끓여먹으면 쑥갓땅에 더 시원해지고 맛있다. 뭐든 벗어 우동 부추 넣고 끓여 계란 노른자 탁 찍어먹으면 그래 이거지. 마지막에 제대로 볶어준 치즈 양폭탄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면. 아 됐고 언제까지 혼자 먹을 거야. 그거 가져와. 그래. 치즈 양폭탄 볶음밥. 이건 맛에 식감까지 지리네.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만원 초반대 이걸 어디서 먹어? 있어봐. 한 신에게 제나야겠다.